저는 지금 가해가 끝나서 이메스도 집에 찾으러 갈 겁니다 인쇄서의 러브하우스 야 어디야? 지금 오빠 있어 아 뭐야 나랑 외제 똑같네 오 미친 이게 김은혜가 사준거냐? 네 그니까지 진짜 이쁘네 갑자기 다 김은혜가 만들어주면 달려 아 얘가 만들어줘? 응 맨 밑에 문구를 봐봐 나 이 내추럴한 모습까지 가 인테리어? 방송전 좀 해 저 어디 갔어? 건강관지는 안 맞는 거 얘네 눈투어를 해요 그냥 눈투어를 해요? 얘넨이 눈투어를 하라고? 네 김은혜는 잘하는데 실문들이 오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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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빨리 있어 흔히니? 응 아 저 노래? 에드 싫어 응 에드 싫어? 배드 애미? 사실 배드 애미? 아 에드 싫어 엔드 싫어 엔드 싫어 엄마 갑자기 이 새끼 아 좋아 야 야 야 야 오는 거 바로 유튜브 출연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진짜 개 시끄럽다 얘기야 아 야 아 야 앤 앤 셔서 씨 햇북으로 간 수건 김은혁 같아요 김은혁 같아요 하겸이 어? 하하 아 아 하하 아 저기 그건데 너네 아 진짜 하하 하하 진짜 리모야 내가 리모 할뻔했어 하하하 이 고양이가! 있어요! 오우, 이리 와! 와, 진심 귀엽다. 그래, 그래. 아, 어떡하네. 너무 귀엽다. 오우, 귀여워! 오우, 귀여워! 아우, 미안해. 진짜 귀엽게 태어났어. 야옹아! 아무것도 없어. 오, 소리 젖었어. 오우, 진짜 귀엽다. 야, 너무 귀여워. 오, 돌비. 오우, 진짜 너무 귀엽다. 미준리가 이쁘어. 오우, 저 개귀엽다, 진짜. 어떡해. 컴온, 컴온. 예스. 오우, 이건 너무... 어머,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내 신발이라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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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리는 거 봐. 어, 미안하다. 와야. 오우. 왜 안 가서... 뭐 해, 뭐 하냐? 뭐 만지냐? 어디 있었던 거야, 차라리? 아, 거기 없었거든. 얘가 여기다가... 얘가 여기다가 올라와서... 야, 이렇게 저페이치를... 아, 진짜 하지 말라? 누나 쌩을 그거 사실 내가 사진 내갖고 퍼뜨린다. 아, 야, 너는 일렁히지 말라고. 어, 너는. 너 내가 가위로 찌르려 했던 거 기억나냐? 네. 네가 짜증나게 해서. 기억하네. 그런데 네가 일렀잖아, 아빠한테 꼰질렀잖아. 그래서 혼났잖아. 그래서 혼났잖아. 그런 양이 너무 많이 쓰기겠네. 뭐래. 아, 그런 거잖아. 어이가 혼났어. 아, 씨. 일로 와봐. 아휴, 너 못 푸냐? 어, 오래됐어. 정리. 아휴, 넓이. 네. 옷 Kommentare. 젓가락. 가위빔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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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